안녕하세요 소피아 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오랜만에 켠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코로나에 걸리는 동안 집에서 할게 없으니까 쇼핑을 엄청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도 엄청 많이 했고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곧 있으면 생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선물받은 것들이랑 제가 요즘에 산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소개해 들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촬영을 도와주려고 제 친구도 한 명 왔거든요 젠 예뻐요 예뻐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 젠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촬영 중간중간 코멘트도 해주고 할 겁니다 제가 산 거에 대해서 평가 좀 해주세요 산 거요? 산 거요? 너무 섹시하죠 이따가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삔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삔입니다 큐빅이라서 엄청 반짝거리고 여러 개를 샀어요 제가 이제 깻잎머리의 시대가 다시 온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앞머리를 열심히 기르고 있기 때문에 핀을 또 한 바가지 샀거든요? 단어가 다양한 게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개 조합해서 껴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말 안 해도 되겠어 응 어떻게 한번 껴보시겠어요? 키스 앤 러브 너무 귀여우시네요 키스 앤 러브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침구인데요 반려동물 털방지용 이불이에요 키스 앤 러브 근데 제가 원래 도르모르 제품을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그거 전에 쓰던 것도 반려동물 털방지 제품인데 새로 나온 게 약간 프릴이 달려있어 가지고 베드 스커트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고요 근데 이게 네이비색이라서 털이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털이 보이는 게 거의 없고 먼지 같은 게 많이 안 붙고 저는 네이비색 골랐는데 화이트 톤도 있거든요? 화이트 톤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서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네이비 골랐어요 근데 이게 원단 자체가 되게 튼튼하고 그래서 미숙이가 아무리 꾹꾹이를 해도 이게 뜯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불 같은 거 보통 시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거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불 같은 거 쓰면은 한 3개월 쓰면 이불이 다 뜯어지고 다 헤져요 진짜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발톱에 이렇게 찍혀서 다 찢어지는데 얘는 제가 한 1년 넘게 쓰면서 계속 저는 그냥 이 이불만 빨고 바로 쓰고 빨고 바로 쓰고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꽉 채워서 쓴 거죠 근데 진짜 그런 헤짐이나 뜯어짐 같은 게 전혀 없고 진짜 튼튼하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업을 한 게 인기가 좋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배드 스쿼트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스쿼트 길이를 좀 길게 해서 매트리스 밑으로 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셔링 잡힌 것처럼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데 막상 받아보니까 스쿼트가 떨어지게 연출하는 게 더 예뻐가지고 저도 그렇게 지금 연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도 진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제가 추천해서 구매한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모두들 다 만족했었던 제품 이거는 전에 쓰던 것보다 워싱이 한 번 더 들어가서 좀 더 촉감이 좋아요 좀 더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잘 때 너무 좋아요 미숙이도 엄청 좋아했어 이거 처음에 깔았을 때 미숙이 완전 난리 났었어 정말 강추하는 아이템이에요 추천 추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번에 신발을 또 엄청나게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먼저 보여드릴 건 샤넬 샤넬 플랫슈즈 요즘에 제가 약간 스트랩 슈즈나 플랫슈즈에 되게 빠져가지고 미우미우에서 이번에 발레리나 슈즈랑 루즈삭스 같은 거랑 같이 연출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신고 싶어서 구매해 봤습니다 이거 진짜 싸게 샀어요 상태가 진짜 좋고 바닥도 밑창이 밑굽이 조금 닳기는 했는데 위에는 진짜 깨끗하거든요 어차피 밑굽은 수선해서 신으면 되니까 10만원 주고 샀습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들도 잘 찾아보면 이렇게 득템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빈티지에서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여러분들도 득템 하시길 바래요 저는 이거 헬로마켓인가 거기서 샀어요 아 헬로마켓 진짜 강추 아니 이거 파는 분이 내가 이게 짝퉁일까 의심을 했었는데 15억짜리 한옥을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짠가 보다 했어 근데 거기 은근 꿀템이 많더라고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신발은 따란 저의 드림슈즈 저의 드림슈즈였어요 진짜 드림슈즈 이게 앞코가 이렇게 발가락처럼 생긴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애니멀토 슈즈인데 이거 신으면 진짜 너무너무 귀엽고 그리고 발가락 모양처럼 생겨서 그런지 되게 편해요 제가 힐을 진짜 못 신거든요 근데 얘는 좀 신을만 하더라고 얘는 좀 괜찮았어 너무너무 귀여운데 제가 이거 생일선물로 남자친구한테 엄청 쫄라서 아 이거 너무 가지고 싶다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근데 이거는 빈티지도 진짜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구글링을 열심히 해서 저 몰래 이걸 찾아서 이렇게 선물해줬다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너무 귀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던 신발이거든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파일럿 부츠 시에나 뮬러가 이걸 엄청 신고 다녔어서 그때 그래서 엄청 유명했었어요 근데 이게 중학생 때 금쪽이 소피아 금쪽이가 아직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때 가지고 싶었던 걸 못 잊는 거야 이제 돈 벌만 하니까 이런 게 너무 가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친구들이 생일선물로 이렇게 돈 모아서 해줬답니다 저의 공주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 요즘에 너무너무 잘 신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 날씨에 너무 신기 좋고 그리고 얘가 스웨이드라서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서 약간 이렇게 흘러내리게 연출할 수가 있어가지고 계절 상관없이 계속 신을 수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앞으로도 너무 잘 신을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색깔별로 사고 싶어 진짜? 무늬 있는 것도 있죠 무늬 있는 거 진짜 너무 귀엽지 그 뱀 무늬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래서 얘는 가죽 소재로도 나중에 하나 구매하고 싶다 재구매 의사 있는 아이템 내가 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파자마인데요 이거는 이런 체커보드 무늬의 파자마인데 저는 계속 집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파자마를 너무 가지고 싶더라고요 제 친구가 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룸슈즈랑 같이 이렇게 보내줬어요 룸슈즈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푹신푹신하고 집에서 입고 있으면 편하고 솔직히 슈퍼 갈 때는 그냥 입고 나가기도 해 또 소개해드릴 거는 제가 아장프로보카테르라는 브랜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속옷 브랜드인데 비비아네스트우드 아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브랜드거든요 근데 너무 가격이 고가라서 제가 구매하기에는 선뜻 구매할 수가 없었던 속옷 브랜드인데 거기에 가끔씩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일 때 득템한 아이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차마 입을 수가 없네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팬티랑 가터벨트까지 이렇게 세트로 풀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바스트 사이즈나 이런 건 괜찮은데 제가 제 엉덩이가 작다는 사실을 강과하고 좀 큰 사이즈로 시켜서 팬티가 조금 크다는 점 팬티가 조금 크다는 점이 있긴 한데 뭐 아직 택도 안 뗐어요 한번 입어보지도 못했어 애매모호한 사이에 데이트를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부 속옷을 입고 나가면 이게 가타부타 결정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승부 속옷을 하나 사고 싶다 아니면 나를 위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란젤리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세일할 때 노리시면 내 사이즈 맞는 거 있으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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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야 돼 그리고 제가 또 엄청 아름다운 슬립을 화장프로브 카테레에서 구매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아니 속눈썹 같이 아름다운 레이스 어쩔 거야 이거 어쩔 거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쁩니다 진짜 진짜 입으면 몸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 촤르르하게 떨어지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평소에도 입고 다니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거랑 그리고 제가 또 아장프로브 카테레 유니폼도 샀거든요 진짜 가지가지 하죠 그래서 이거 안에다가 슬립 입고 얘 살짝 오픈해서 이렇게 한 두 개만 단추 두 세 개만 잠그고 입을 저 가슴 다트 들어간 것 봐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 유니폼을 비비 아네스트 우드가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기장이 좀 많이 길고 등 부분이 좀 더 조였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거 제 사이즈보다 좀 큰 사이즈로 사가지고 그래서 살짝 줄였어요 그리고 기장도 살짝 줄이고 저기에 이 애니멀 슈즈를 신으면 얼마나 예쁘겠어 너무 귀엽겠죠? 그리고 또 산 거 짜란 트라이앵글 수영복인데요 비키니인데 얘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반짝이 많이 난다 반짝거리는 거 보이세요? 이게 카메라에 담기나? 진짜 이거 너무 예쁜데 모델컷을 봤었을 때 야외에서 햇빛을 만끽하면서 이렇게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게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잘 나왔어 얘네가 팬티를 되게 잘 만들어서 제가 진짜 엉덩이가 없는데 몸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비키니고요 이거는 사실 옥상에서 태닝할 때 입으려고 샀어요 그래서 그냥 트라이앵글러 비키니로 샀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쉐입도 많은데 다른 것도 다 귀여운 거 많고 패턴 있는 것도 귀엽고 비키니 사실 분들한테 되게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예요 여기 보면은 가격도 괜찮아 왜냐면은 비키니 보통 보면은 가격이 막 탑만 했을 때 250불 이런데도 많단 말이야 바통까지 다 사면은 뭔 수영복에 내가 50만원 쓸 일 있냐고 근데 얘는 한 90불 정도? 가격도 착하고 질도 좋다 추천 그리고 이건 M&GU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가방인데 이게 약간 패딩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이제 갑자기 날씨가 너무 훅 더워져서 근데 들어봤는데 이게 소재 자체는 또 더운 느낌이 아니라서 그런지 괜찮더라고 귀여워 그리고 색깔도 너무 귀엽고 요즘에 파스텔톤 가방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핑크에 요즘에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신발 하나 소개를 못했네 짜란 이거는 제니 선물해준 트리픈 부츠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게타 모양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데 이게 신었을 때 너무 예뻐 이 주름이 져 있는 게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 굽이 되게 특이한데 또 묘하게 편해서 정말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한자가 써있고 복인가요? 복 저한테 복 받으라고 이게 해피부츠래요 멋진 브랜드의 부츠를 선물해준 젠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또 이제 진짜 최종 이제 진짜 마지막 요즘에 양말에 또 엄청 빠졌어요 이런 레이스 니삭스 레이스가 엄청 귀여워요 너무 예쁘다 예쁘지? 예쁘지? 너무 예쁘다 알리에서 샀는데 이것도 진짜 싸게 주고 샀고 사실 알리에서 사면은 근데 가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너무 싸니까 마구잡이로 담는 거지 근데 얘도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두 개 샀고 사실 지금 안 온 니삭스들도 엄청 많아요 내가 미쳤지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니삭스는 얘는 살짝 니아이거든요 바스랑 손이라는 브랜드가 콜라보 한 제품인데 이것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색깔이 너무 귀엽고 살짝 하늘색이거든요 뒤에 택이 되게 귀여워 얘가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좀 쪼글쪼글하게 해서 신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샤넬 플랫이랑 같이 신으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아예 니하이로 올라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루즈삭스 찾고 계신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란 이거 너무 귀엽죠 해골무늬 해골무늬 니삭스 이거 너무너무 귀여워서 몇 번 신고 다녔는데 이거 신은 날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양말 어디 거냐고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오타쿠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해골 디테일 같은 거 내 나이 32살이지만 아직 나 중2병이 있거든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런 중2병 있는 늙은이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워요 어떤 룩에 신화도 되게 포인트가 되고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최종 진짜 마지막 짜란 이거는 이찬아카이브랑 더 오픈프로덕트가 콜라보한 비니인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금발 머리털 같은 느낌이 너무 귀여워서 나 저거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니 선물해줬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뒤에 이 더 오픈 이렇게 디테일도 너무 귀엽고 아 너무 귀여워 여기에 귀걸이 같은 거를 하나만 해주면 참 좋겠죠 대충 입었을 때 머리 안 감았을 때 뒤집어 써도 너무 좋고 양쪽으로 써도 괜찮아서 그래서 한 가지로 두 가지 비니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근데 이거 다 풍절됐지 더 이상 살 순 없는 메롱메롱 나는 가지고 있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요즘에 쇼핑한 것들 그리고 선물 받은 것 중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들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산 거는 훨씬 더 많은데 아직 안 온 것도 있고 해서 소개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면 그것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오늘 구매한 제품들이랑 막 착용한 제품들 같은 정보는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